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유한 야구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룸에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구보 셀로신 시몬 야구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이해하려면 우리 주님이 공생회를 이제 마감하시기 위해서 주의 만찬을 베풉니다 평소에는 각자가 식사할 때 떡을 갖다 찢어서 각자가 다 먹고 그리고 포도주도 각자가 다 이렇게 먹었는데 그날은 예수님 앞에 다 갖다 놓으시면서 예수님이 찢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일일이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이 얼마 전에 발도 닦고 주더니 이제는 아마 식탁에서 섬기시나 보다 하고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그런 말씀하시오 아니 떡이 살인가? 이게 밀가루 떡인데 이게 무슨 살일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바돋논데 영원한 양식이다 영원한 양식 이 세상에는 하루를 버틸 양식이 없는데 영원한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직 제자들은 무슨 말인가 몰라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발도 들고 먹어요 막 그런가 보다 살이다 의문이 많지 다 같으면 예수님 왜 떡이 살인가요? 하고 물어봤을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데 관심이 없으니까 주님이 그냥 주는 대로 먹어가면서 별 관심을 안 가져요 이게 범상치는 얘기잖아요 떡을 떼주면서 내 살이다 그리고 영원한 양식이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요한복음 6장에서 내 살과 피를 마시는 자는 증언이 죽지 아니하고 살이라고 다 그들이 말씀하셨는데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도 듣고도 몰라 왜? 그들이 예수님을 쫓는 목적은 예수님이 그들을 부른 목적과 쫓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왜? 예수님은 사람 낳는 어부 그들을 전도인이 되게 하려고 불렀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절대 권세를 가지고 신민지 하는 노마를 그냥 파괴시켜 버리고 국군을 회복해서 이스라엘의 세계를 지배할 때 한 자리 딱 해 먹으려고 작정하고 그들이 예수를 쫓기에 지금 예수가 내 살이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죠 이만큼 그 살을 찢겨 죽음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죠 그 전에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7장 20장 고듭 세 번을 말하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제대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신문을 받고 내가 죽임을 당한 다음에 3일 후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해도 그런 도리는 듣지도 않아 우리가 예수를 쫓는 목적은 파리세인 장로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여 천만의 말씀 죽은 자 살리는데 도대체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고자 하는 일을 여러 차례 인지하고 차란차란 말씀하셨지만 거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네 네 그리고 또 잔을 나누면서 가라사대 받다 마셔라 이건 원약의 피야 근데 이 피는 샤아악 구분이 사는 내 피 내 생명이야 네 네 너희에게 주는 거야 네 네 이래도 던치를 못해요 네 네 바다 마시고 이제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라고 하는 충 대사를 놓고 지금 캐셋만의 동탄에 올라가서 최후의 기도 이제 항상 저녁 노을이 짙어지면 주님은 항상 캐셋만의 동탄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야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야 야 베드로야 너는 닭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할 거야 내가 수제자로 죽도록 예수님을 쫓았는데 아니 닭 울기 전이면 이 밤이 새기 전인데 내가 주님을 부인한다고 천만의 말씀 죽어도 부인 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그날 밤에 각 고통에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지금 마음에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심히 고민하고 있는 것을 몰라 모르는 거 이게 몰라 예 예수님이 그네 주님이 이제 제자들을 놔두고 그나마 믿을만한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곱을 데리고 개세만의 농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기도하던 곳에서 야 너희들 셋은 여기서 기도해 그리고 예수님은 돌을 집어던지면 돌 돌을 집어던지면 돌을 집어던지면 항상 돌이 딱 한 마땅 떨어지면 멀리 떨어져서 이제 돌을 집어던지는데 그래서 그 정도의 멀리 떨어져서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쓴 잔이 내게서 비껴 지나갈 수 없나요 그 쓴 잔이 무슨 잔이냐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되고 이제 이담보도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저주받고 그 육체의 비참함은 사람의 육체로써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시작되고 견딜 수 없는 죽음이 시작되는 고찰라가 참 쉬우면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 그걸 그걸 주님은 알아 애절하게 기도하는데 심한 통목과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가 땀에서 땀이 뚝 떨어지니까 핏방울처럼 통 모세혈관이 이마에 모세혈관이 터질 만큼 저요 아무리 애절하게 기도해도 땀 뚝 떨어지고 혹시 피인가 봐도 아니 한 번도 그런 기도 한 번 해 보려고 아니요 온 몸에 땀이 젖고 이제 떨어지는 곳으로 피가 되나 안 나와 오아나는 아직 주님이 개세만의 동탄에서 잠시 후에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던 그 기도에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혹시 제자들이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나 보고 와봐. 와보니까 제자들 셋이 머리만 떼고 자빠져 자고 있네. 자 그게 주님의 지금 이 고통의 중대사를 부르니까 야 이놈들아 임신만이라도 나 위에서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예. 참 가슴이 벅찬 얘기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육체적 고통이 올 때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진실하게 애절하게 뼈아프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렇게 말할 때 참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 성도들에게 부담 주는 것 같고 힘들게 하는 것 같고 그리 두툼 없어. 왜? 기도의 도움을 받고 싶어서. 우리 신님도 이 제자들의 기도의 도움을 받고 싶어서 그냥 애절하게. 그래서 기도를 내가 힘들었데도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만 감사합니다. 이 절으로 되거든요. 제가 2009년도부터 참 안죽고 산 게 다행일 정도로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때 우리 이영근 목사같이 비서 있을 때입니다. 어느 날은 그래요. 목사님 왜? 좋은 저녁에 할 일이 있어서요. 집에 안 들어가요. 목사님께서 무슨 일이 있으면 벨 눌러주세요. 아니다. 여기 무슨 할 일이 있니? 들어가 자거라. 벌써 눈치가 내가 오늘 저녁에 일이 나갔다. 아니면 죽느냐 사느냐는 일이 나겠다 싶으면 반드시 나 저 안 들어갑니다. 왜? 지키느라고. 그렇게 쭉 헐쩍에 지키고 그런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많은 날을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때 보면 눈이 쑤욱 들어갔어요. 그냥 찌뿌쳤다고 한 3일 가면 눈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만큼. 그만큼 많이 들어갔어요. 쑤욱 들어갔어요. 어디 아퍼? 아니요 목사님. 나중에 보면 금식이 벌써 일주일 이상 지나가는 거예요. 금식이 벌써. 우리 목사님 고쳐주세요. 우리 목사님 고쳐주세요. 우리 목사님 고쳐해주세요. 저땜이 금식을 31일을 했습니다. 31일. 그러니까 이 보통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내게 얼마나 힘이 되고 이루어야 되는지 몰라요. 왜? 저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그게 돼. 또 우리 교회의 성두들이 단일 목사를 위해서 그때 20일 금식 기도를 두 번 한 사람. 15일 금식 기도, 열흘 금식 기도, 닷새 금식 기도, 3일 금식 기도. 천천히 기도할 때 침도 되는데 얼마나 그 기도가 응답된다고 생각할 때 힘이 되는지 몰라. 여러분, 정말로 기도는 내가 위로 되고 남을 위로하는 최후의 기업이라고 인정하시면 아멘합니다. 주님도 지금 십자가라고 하는 그 절대적 고통의 중대사를 놓고 제자들 셋을 놓고 나우에서 참 심한 깨어 기도해달라고 할 때 왜? 주님 심정이어도 그런 생각 한번 해봤대요. 주님 마음이. 왜? 제자들은 지금 잠시 후에 닥칠 주님의 고통을 몰라. 그런데 주님은 다 알고 있어. 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기 목숨을 대순물로 주러 왔고 죽으러 오셨기에. 이 사회의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자기 것만 하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안을 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저주의 나무에 달려 내 저주를 도말하시고 십자가의 피을 죽어서 죄관을 갚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과 치유에서 완전히 구원하셨다. 아멘합시다. 내가 지옥에서 영원히 당할 고통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고 지금 고통 당할 시간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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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워 오고 있어. 오직하면 자기가 혼자 기도하니 기도하다가 쫓아가서 또 야 가면 또 셋이 고개 맞대고 자고 있네. 낮이 하루 종일 전도 여행 했다니까 고개 맞대고 내가 심히 고민한다. 죽겠다 이놈아. 나 오여서 잠시 동안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여러분 기도의 지원이라는 것은 내가 고통을 나타났을 때 누구의 지원도 받고 싶은 거예요. 누구의 지원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신데도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 다 졸지 않아요. 세 번째 기도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이에요. 주님 기도도 마지막. 이것도 마지막. 기도를 마치고 다시 와보니까 역시 똑같이 졸아요. 이놈들아. 잠시 동안도 깨어 있었더냐. 이제 일어나 이제 쉬고 드릴 마음대로 해라. 왜 지금 유다가 예수 잡을 군병들을 데리고 오고 있어요. 주님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세 번 기도 마치고 도착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막 뭉치를 가지고 퍼슨을 가지고 강도를 잡듯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면 잡힐 뿐입니까? 허락하셨어.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러니까 고통을 앞두고 가르쳐야죠. 거라하게 기도하시는 그 모습. 저 개세머리 동산에 가서 엄청나게 울어가모 기도 한번 해봤는데요.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그 찹찹한 그 마음을 어찌 다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당사자가 아니니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하시는 그 참으로 그 모습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이신데 왜 저렇게 기도하시나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느끼고 우리와 똑같이 바고픔을 느끼고 우리와 똑같이 느껴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육신이요 우리는 허기육신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할 때 나와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해야 되느냐 지금 여러분 이 세상에 눈으로 보면 다 죄악된 거예요 행동해보면 죄악된 거예요 생각해보면 죄악된 거예요 여러분 집에 텔레비가 여러분을 텔레비 속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죠 그러면 성경 속의 사람이 아니라 텔레비 속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 그러면 상당히 세속적이죠 텔레비에 보면 애들이 왕이고 자기 부인이 왕이고 남편은 돈 벌어서 주는 들깨처럼 그냥 이런 거 생각해보세요 어디 성경에 그런 법이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심같이 하라 이만큼 가정의 권위를 가지고 아내를 잘 돌보고 자녀를 주 안에서 훈계하고 양육하라 아버지의 가정의 집이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 무너졌잖아요 당신내 가정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가 남편의 질서 아내의 질서 자녀의 질서가 부모의 질서가 확실하게 지금 성경대로 잡혀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급속도로 여러분의 안방의 텔레비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을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또 인터넷은 얼마나 바꾸느냐 또 스마트폰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그 속에 저장돼서 바꾸느냐 내가 사용하면 죄 보물죄 행동하면 죄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정신 바짝 채울 것은 바짝 채울 것은 우리가 항상 죄가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깨단면서 죄에게 분리되는 유일한 비결은 회귀하고 성령 충만해서 예 성령 안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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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사실이 그러냐 그러냐 그러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죄 값은 사망인데 이 죄가 난무하는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죽게 되었다고 할 때 충말로 주님이 십자가를 하는 중대사를 놓고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했듯이 우리는 세상의 죄에서 벗어나려고 죄를 상관하지 않아야 되고 죄가 내게 범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큰 거나 애절한 기도가 필요하겠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열한 번 나타났어요 열한 번째 마지막 신 말씀은 무슨 말이냐 지금 숨쳐나기 직전에 딱 속이셔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바로 여기서 올라갈 겁니다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에 가면 빌라도도 있고 가야바도 있고 또 제사장들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고 이 수많은 유대인, 바리세인들이 우리를 잡으면 반드시 예수와 한당이라고 똑같은 신성모독죄로 죽일 텐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오 읽어봐 사도와 같이 무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성령을 기다리라 그 말이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돼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이렇게 순천을 앞두고까지 제자가 이스라엘을 노마의 소국에서 노마의 신민지에서 해방시킬 때가 이때니까 그때까지도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를 왜 쫓는 날을 모르고 있어 지금 예수는 나를 주님은 그들을 부를 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했는데 못 알아들어 여러분 여기 많이 앉아있어도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는 사람은 못 알아 듣게 하는 악한 용이 있어 그놈이 떠나가야 알아들어 아주 무섭지 진짜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이야 참 난센스지 정말로 안타깝지 않습니다 어디 또 읽어봐 가라사대 때와 귀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루살렘의 회복의 때는 나는 권한은 없다 기하는 다 아버지께 있다 아버지께 있더 그런 두려워지 마 오직 성령이 임하거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러면 왜 쳐다만 보고 있느냐 500명이 있다봅니다 꿈도 있고 희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라지는 순간에 생각해서 나도 붙들리면 죽어 예루살렘 가서 붙들리면 죽어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그 명령은 목숨보다 큰 명령이다 500명이 보다가 380명이 도망가고 120명만 마가라는 제자의 다락방에 모였어 마가가 잘 살았나봐 마가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좁게 모였겠어요 저도 마가가 다락방 3, 4번, 6번 가봤나봐요 그것 때문에 왜요? 촬영 때문에 가봤어요 참 모여서 참 기도해 왜 기도할까? 소리도 못 내요 왜냐? 만약에 제자들도 여기서 기도한다 가야바가 알아봐 당장에 쫓아보다가 빌란도가 알아봐 당장에 쫓아보다가 예수님처럼 죽일테니 막 모여를 해가면서 회개해가면서 전혀 기도를 열흘이 아니면 또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대 그리고 막 간절히 기도할 때 드디어 열흘이 지난 다음 성령이 팍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그 자리가 진동해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확 성령이 씌워잡고 성령이 주신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무엇 때문에 있다면 그랬나? 그때서 성령으로 성령의 지식으로 알게 되는 거에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최고의 교후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성령이 보이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실 때 내가 말하는 것을 다 생각나게 될 것이오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리라 네 내 속에서 가르치는 다 가르치시리라 그 말씀을 하시네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윤석준 목사가 설교할 때마다 어디 원고에 매달리는 거 보셨어요? 안 매달려 그냥 성령이 말하시고 성령이 가르친 대로 그냥 말할 뿐요 왜? 가르치시라고 했더니 내 안에 반드시 성령님이 계셔서 내가 할 말을 주신다는 사실 네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성령님이 이 속에서 공급하시니까 그게 설교하는 거잖아요 열흘 동안 보세요 만약에 인기적 소리가 난다거나 그 여럿이 모여서 소리치는 소리가 난다거나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지금 막 현상금을 걸지는 않았지만 지금 제자들을 놓고 찾으려고 혈안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슈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기도에 힘쓰느라고 했어 왜? 살고 싶어서 네 왜? 두려움을 해결하고 싶어서 네 왜 성령이 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하잖아요 아직까지 최초의 일이니까 무슨 일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드디어 성령이 임하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을 알게 되더라 누가 가르쳐줘 성령의 지식이 가르쳐줘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들이 성령만 무슨간에 이야 우리가 나가서 예수를 전하자 아니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라고 얻은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완전히 생각이 예수님 생각과 똑같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생각이 예수님 생각과 일치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아멘 합시다 왜? 성령은 예수의 증인이기 때문에 증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신앙생활에 가면서 내가 창세기를 읽어도 예수를 발견하고 추리옥기를 읽어도 예수를 발견하고 우리는 어디를 성경을 읽어도 예수를 발견해야 된다 성경은 덩어리로 전체를 볼 때 그가 누구를 말했느냐 예수를 말하고 있다 그럼 성경을 누가 썼느냐 다 같이 성령이 사람들을 통해 사람들을 통해 감동으로 썼다 그럼 성령이 감동으로 쓰셨으면 성령이 성경을 쓰신 분이니까 알아요 몰라요 그분이 오시면 성경을 알게 되고 그분이 오시면 예수를 알게 된다 왜 그러느냐 요한 모험 5장 35절부터 읽어보면 거기 뭐라고 말하느냐 아버지도 나를 증거했고 성경도 나에 대해서 말하고 나도 나를 증거하고 한번 읽어봐 똑똑하게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오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보내신 것은 그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 아버지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 그 다음 또 이거 봐 또 이거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금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하미니라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기록한 하나님 말씀을 너희 속에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만 내게 받아들이면 그냥 절로 예수 믿게 돼 있어 그것이 그거니까 그 다음 또 읽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해요 아버지도 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자, 말씀도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성경도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또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자, 예수님도 자기를 증거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자, 아버지가 증거한다고 세 번씩이나 말하잖아 그러니까 자기도 나를 증거하러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임하는 것은 예수 자신이 참으로 국가 공생애를 가지고 내 안에 임하신다 임하신다 그래서 성경이 임하면 본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 그리도의 생애를 재현하는 자가 되라 어마어마한 사건이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재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증인 증인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지요 저도 한번 법정에 가서 증인을 서본 적이 있어요 회사에서 우리 수출하는 물건을 나무에다가 몰래 그걸 뺏어다가 그냥 우리 거래처를 미국까지 가서 이 사람이 뺏어다가 자기 것으로 담아서 나보고 내가 증인 반드시 서야지 난 증인 서서 뭐 나는 손해가 오든 유익이 오든 상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인을 했어요 사실 그대로 사실 그대로 증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 좀 잘하지 왜 거기까지만 말이오 거짓말하라는 얘기야 그건 아니지 내가 경험하고 아는 것까지만 뭘 아는 것까지만 그런데 증인의 채택은 반드시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증인 서서 증인 증인할 때 자 예수께서 이 땅에 나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한다 읽어봐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오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나를 믿는 데는 내가 하는 일을 한다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께로 가고 제자들에게 딱 맡긴다 이 말이오 맡겨서 간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성령께 맡겨서 제자들을 쓰시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안인명이 일으킬 때 성전 미문에서 내가 네게 줄 은과 금을 없으되 네게 있는 것을 네게 주느니 나세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어라 일어나서 걸어가서 예루살렘이 소동했습니다 자 이런 역사가 어디서 나타났어요 마가다 락방에서 성령이 말 때까지 참여 기도에 힘쓸 때 우리 성주들이 정말로 그렇게 기도해서 정말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번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내가 어느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통해 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국어 통일을 원하신다니까 그렇게? 그런데 우리는 아 평신도인데 뭐를 해요? 아니 빌리번호트게 한마리아가 가서 수많은 이주옥을 나타났대 평신도인데 여러분은 그런 여러분들이 주관적인 생각을 버려라 하나님이 하라면 하면 되는 것이지 왜 나는 못한다고 하나 왜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내가 죄에 당하려고 하나 왜 내가 빠져나가려고 하나 이게 뭐냐 그건 나는 안 돼 아무나 하나 특별한 사람이지 아니요 믿는 사람 전혀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때 예루살렘에 나가면 죄자들은 반드시 죽음의 쓴 잔을 마셔야 해요 그런데 나가 누가 끌고 가냐 성령이 권능이 끌고 간다 예루살렘에 태워도 말하게 한다 제일 첫 번에는 방언으로 설교했다 그런 게 거기 방언으로 설교했는데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수많은 나라 사람 그 예루살렘이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14억에 그 사람들이 아니 저들이 무식한 사람이라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냐 어떻게 하냐 그래서 한 번의 복음을 각자의 방언으로 말하는데 그 방언이 그 나라의 말이 되어버리게 되더라 하나님은 이렇게라도 성령으로 복음 증거 하더라 이게 어디서 벌어진 일이냐 전혀 기도에 힘쓸 때 나타난 일입니다 한 번 읽어봐 사도행전 1장에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리민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담빌리아 애국과 및 구렌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자 지금 둘러는 나라만 16 나라 정도 됩니다 이 나라가 다 각자예요 성령으로 방언으로 말하니까 자기네 말로 다 듣고 그들이 다 예수 믿고 어찌 알고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성령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나라 말을 성령으로 말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가하게 되더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영적세계를 부정하는 교수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제 기억으로는 국문학을 하고 철학을 하고 그러신 분인데 그래 미국에 갈 일이 있어서 미국에 가서 이제 주일날이 됐는데 주일날 멕시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하게 됐는데 가만히 앉았는데 혹시 여기 목사님이 오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내가 목사님한테 나와 설교 오시라고 나와 설교 오시라고 근데 큰일 났더리야 왜냐 이거 멕시코 말도 모르지 영어도 시원찮지 그래서 그냥 어차피 또듬또듬이라도 영어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또듬또듬 영어로 하는데 한 사람도 못 알아들어 돼 한 사람도 못 알아들어 어차피 못 알아 듣는 거 한국말로 해야겠다 어차피 못 알아 듣는 거 한국말로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유창하게 말했더니 밑에서 에이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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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없이 받아들이면서 듣더라는 거고 그러고 와서 나는 영적인 이런 대결을 굉장히 인정하지 않은 사람인데 내가 잘못했다 잘못했다 정말로 영적인 대결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역사하신다 이걸 보고 왔다 이런 말을 왜 합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 나타난 파상은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는가 왜 기도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구하라 주시마 이렇게 말씀하셨어 근데 안 줄 것 같은가 봐 안 줄 것 같 성경에 어떤 사람이 자식이 떡을 달려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려면 뱀을 잡아 주겠냐 아까 한 자라도 부모의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면서 어떻게 신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주지 않겠냐 걱정하지 말고 지금 너 내 아버지보다 낫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라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 근데 그런 신부께서 허락하신다는 기도에 관해서 우리 성두들이 알기는 안 하고 근데 기도에서 응답을 확실히 받는다는 믿음은 석연치 않아 그 대가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기도하라 하신 분과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의 생각이 일치될 때 드디어 하라고 조심하고 하신 분이 응답하게 돼 있다 응답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 참신과 거짓신을 골라낼 때도 이 가멜산 꼭대기에서 얼마나 치열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때 만약에 엘리야가 기도에 응답이 없다 엘리야는 살아날 길이 없지 왕과 이세벨의 손에서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왕이요 왕이 초중하는 이세벨이 갖고 온 아세렴 상 발 그 발 섬기는 그거 그거 가짜에요 그거 왜 가짜냐 그거 비오는 신이라면서 그 신이 근데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잖아 엘리야가 기도하니 비를 내리지 마옵소서 3년 6개월 비가 안 오는 거야 왜 그럴까 그들은 지금 발을 섬기면서 발은 비를 내리는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발 앞에 발이여 분발이여 개발이여 김발이여 아무리 불러도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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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커니는 태양만 쪄여서 아주 굶어 죽는 사람이 수없이 나타나는 비참한 성악성이 있을 때 아주 다급할 때 왕이요 정말로 그 신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아멜살 꼭대기에서 제물을 놓고 한번 전혀 봅시다 제물을 놓고 기도해서 불이 타버리면 그 타는 신이 참신이요 안타면 가짜니 분명히 그래야 되고 왜 신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 제물이 타게 되면 그때는 만약에 내가 가짜는 내 목을 치시고 진짜라면 내가 저희들의 목을 치겠다 아주 절정하고 이제 가멜살 꼭대기에다가 지금 재단을 쌓습니다 쌓아놓고 소를 잡아서 각을 떠넣고 그리다 놓고 지금 왕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이 발 선지자들이 그들이 그들이 장신에게 기도합니다 바리오 불 좀 내려서 태우셔서 바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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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기도도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그이가 너희 아버지라는 사실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아버지에게 겨냥하라 아멘 근데 그냥 죽은 부분을 얻듯이 막 동네 신에게 구하듯이 이렇게 기도 밤새더라 기도 응답받을 일이 전혀 없다 이말이요 왜 응답받을 신에게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해가 되나요 아멘 비가 안와 근데 많은 백성들이 있어서 보고 느끼는 거 있잖아요 아 이 발이 비오게 하는 신이 아니구나 이게 이제 마음이 돌아갑니다 드디어 열 시간까지 다 조갑에서 엘리야가 말했지만 불이 내리지 않았어요 드디어 이제 엘리야 시간이 왔습니다 엘리야 시간에 돌을 열두 돌을 놓고 왜 열두지파를 상징하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열두지파 그리고 거기다 재단을 쌓고 그리고 소를 칵을 떠서 거기다 딱 울려놓은 다음 지손장에 가서 물을 떠다가 열두둥이를 갖다 확 부어서 또랑이까지 넘치도록 만들었어요 넘치도록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기도합니다 여호와야 여호와야 응답하옵소서 예 여호와야 응답하옵소서 예 네 불이 확 내려서 돌도 태우고 물이 핥은 것처럼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신이 누구냐 보고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 것은 예수만이 참신이구나. 예수만이 해결하시는구나. 이걸 분명하게 내가 보여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그들을 850명의 거짓성들에 목을 줘서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비를 내려달라고 무릎과 안에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기도하느냐? 이 목이 무릎을 터로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비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큰 질이 기도합니다. 자기 사원에게 야, 어디 구름이 뜨는가 봐라. 구름이 뜨는가 봐라. 한 번 기도하고 구름 안 떴냐? 안 떴시오. 두 번 기도하고 구름 안 떴냐? 안 떴지라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믿어하고 구름 안 떴냐? 안 떴대. 한 번, 두 번, 세 번 기도하고 안 떴대하니께요. 네 번 기도하고 다섯 번 기도하고 여섯 번 기도하고 일곱 번 기도하고 어떤 사람이 일곱 번 기도해서 됐대. 아니요. 여러분 잘 들어.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절박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 기도양이 채워지면 더 이상 미룰 수 없구나. 하나님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계속 기도할 때 드디어 동쪽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뜹니다. 선생님, 저 손바닥만한 구름이 뜹니다. 왕이요. 빨리 당신이 궁전에 들어가기 전에 피가 쏟아질 것입니다. 빨리 마찰을 보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왕이 그걸 볼 때 얼마나 믿어주겠어? 그래도 들어가라고 하니까 불 내리는 거 봤잖아. 들어가라고 하니까 지금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먹구름이 뜹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비가 크악 쏟아지면서 땅에서 싹이 나고 열매를 내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시장 없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가. 비를 3년 6개월 동안 안 오게 해서 발신이 가짜임을 분명히 알게 하고 비가 오게 해서 하나님의 신이 참으로 참신임을 알게 했다. 그래서 예수가 가짜다. 요셉의 아들이다. 요셉의 아들이다. 마리아의 아들이다. 별 소리 다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갇혀 병고 치고 귀신 쫓아내고 성령의 권능으로 회귀하라고 할 때 어찌할까 하고 회귀하고 돌아오면서 3천 명씩 하루에 돌아오고 예 학자들의 학설에 말하면 예루살렘 교인이 5만 명쯤 됐다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숫자가 손에 제사장도 돌아오고 거기 서기관도 돌아오고 다 돌아옵니다. 그리고 내 형제여 어찌해야 내 구원을 받겠는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죽였으니 그 보복을 어떻게 받겠느냐 율법은 보복하는 것 아닙니까 오른밤 때리면 아주 낮아서 오른밤 때려야 되고 남의 입 빼면 나도 빼버려야 되고 율법은 보복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보복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각각 회귀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그리고 침례 받아라 외쳐댑니다. 이게 어디서 온 원이죠 마가다라빵의 기도 다 같이 기도 더 크게 기도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는 모습을 가만히 있다보면 참 안타까워요 뭘 하려고 기도하지 않을까 왜 기도하지 않을까 기도하지 않는 까닭이 뭘까 왜 그럴까 우리 영적인 신세는 기도에 달려있어 아멘 더 크게 아멘어쇼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 지구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고 주님의 재림의 날이 다가오고 있고 여러분 이 판사판에서 김병헌이가 백에 하나라도 핵무기를 쏴대면 산다는 보장도 없어 우리 잘 들어야 돼 보장도 그럴 리가 전혀 없지만 그러나 마귀 역사가 무슨 짓을 못해요 영적인 세계가 무슨 짓을 못해요 사람은 영적 세계에서 돌아나고 있으면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같은 영이라도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합시다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비결은 기도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예 저는 안진병이가 몇 명이 일어난 날은 난 몰라 전세계등이 집회에 가면 한국에서도 여러 명이 일어났으니까 설교 듣다가 왜냐 설교 듣다가 말씀이 스파크가 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멘 그 말씀이 일어나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일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말씀대로 되게 한다 이 말입니다 바로 내 신명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일하게 하지 않습니까 주여 기도하라는 말씀이 내게서 기도로 일하게 하옵소서 아멘 능력을 행하라는 말씀이 내 속에서 정말로 능력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아멘 병구치라는 말씀이 내 속에서 정말로 그 말씀이 병구치는 일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전도하라는 말씀이 내 안에서 정말로 그 말씀이 전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버리고 우리 살기 위해서 해야 돼 아멘 얼마나 살기 위해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아멘 지옥에서 말고 중국에서 아멘 같이 말씀이 일하시게 하라 아멘 아멘 그 말씀이 한 번 하신 말씀이 백년간 이랬다 이 말이오 아멘 주여 내게도 주님의 목소리가 내 평생 일하기 하옵소서 아멘 그 말씀이 일하기 하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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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 신구야기 전부 여러분 속에서 일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주여 내게도 하나님 말씀이 일하기 하옵소서 아멘 지금 말했잖아요 제자들이 감나문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주님이 성천한 다음에 지금 바로 오는 겁니다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예배드리는데 알맞게 오고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알맞게 들어가 저의 유하는 타락에 올라가니 올라가니 여기 제자들이 쭉 있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자자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결과 여기서 복음의 내관이 터져서 예루살렘으로 갔고 예루살렘의 복음의 내관이 터져서 유대로 갔고 유대에서 복음의 내관이 터져서 사마리아로 갔고 아멘 또 터져서 땅 끝까지 우리까지 듣게 됐으니 아멘 힘쓰게 힘쓰게 중언 부언하지 말고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주여 주여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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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육신에 속하여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기도한 것처럼 소많은 믿음의 선뜻을 기도했던 것처럼 시인다고 기도하되 기도에 전혀 힘쓰게 하옵소서 기도에 전혀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손을 번쩍 늘어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에 힘쓰시며 기도에 전혀 힘쓰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지는 이 시간 태은입니다 힘을 내어 기도하세요 힘을 내어 기도해요 주님 내가 우리 주님과 같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있는 자 귀신 아래 매인 자 걱정 아래 매인 자 귀신의 결박 아래 매인 자 이 시간 전혀 기도에 힘써 귀신의 결박에서 자유 심한탄 원수의 결박에서 자유 지명에서 자유 고통에서 자유 기도에 전혀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전혀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위하여 진리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위하여 신게 받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나 위하여 신게 받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야 불을 지쳐요 두 손 높이 들어요 이 시간 믿음으로 구하세요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악한 귀신이 떠나가며 슈가탄 원수의 결박이 끊어집니다 도 손 번쩍 들어요 나 위하여 진리신 예수의 이름으로 나 위하여 상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나 위하여 신게 받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나 위하여 신게 받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전혀 기도에 힘쓰세요 전혀 기도에 힘쓰 이 시간 믿음으로 구하며 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한 기도에 채움받아 오늘 내 영원의 때에 신뢰한 축복의 기업으로 나의 육신의 질병에서 자유 고통에서 자유 염려에서 자유 질병의 온통에서 자유하는 시간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신을 이길 힘내게는 없어요 이 육신의 전력을 이길 힘내게 없어요 세상의 이길 힘내게 없어요 기도로만 기도로 성룡 십만하여야만이 질리신을 이기며 정력을 이기며 내 영원의 때를 위하여 살 수 있으니 신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이 내 안에 기도할 수 있는 법 기도하지 아니야만은 견딜 수 없는 법 신이 내게 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세상을 이기며 기도로 내 영원의 때를 위하여 살며 기도로 육신도 이기며 기도로 갓 귀신의 역사를 알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내 영원은 오죽되어지도록 기도하여 내 영원은 오죽되어지도록 신이 기도하라 사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사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못한 죄를 신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기도해 사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내는 어떤지 못한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여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주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여 기도에 했을 때에 각각 회개하며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우리 주님 명가여 주시옵소서 천여 기도에 쓰는 이들마다 회개하며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죄를 이기며 욕신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내 안의 세수적인 것들이 떠나가며 여주시 내 안의 세상이 떠나가며 내 안의 심각한 악한 귀신의 괴개로 문던 자유를 노리도록 우리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죄를 이길 힘이 내게는 없어요 욕신을 이길 힘이 내게는 없어요 천여 기도에 입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죄를 이길 힘이 내게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회에는 안 돼요 기도회에는 안 돼요 도성 번쩍 들어요 심을 내어 기도하세요 심을 내어 기도하세요 오늘 마가의 타락방의 그 현장이 지금이 현장대가 되어지도록 천여 기도에 입수세요 문제 있는 자들도 기도에 입수요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도 기도에 입수요 실명에 고통당하는 자들도 기도에 입수요 이 영혼 맡은 자들도 기도에 입수세요 전도하고자 하는 자들도 기도에 입수세요 기도에 입수여야 됩니다 힘을 내어 기도하세요 힘을 내어 기도해요 힘을 내어 기도하세요 내게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어요 부르짖아요 부르짖아요 부르짖어 구하세요 부르짖어 구하세요 천여 기도에 입수할 때에 회개하며 성령축망을 받으리라 천여 기도에 입수할 때에 회개하며 성령축망을 받으리라 예수님 진입 기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도록 기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도록 이 말씀을 기도하라 하시면 기도의 사람 이 말씀을 천도라 하시면 천도의 사람 이 말씀이 충성하라 하시면 충성의 사람 되어지도록 진입 내가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일하시는 사람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하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진입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는 사람 되기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지는 사람 되기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나로 일하게 하는 사람 되기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기도하라 천도하라 하셨으니 진입 내가 기도의 사람 되기 하여 주시며 천도의 사람 되기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진입 내가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500명이 예수님 성천을 보았으나 380명이 도망가므로 그들은 예수를 쫓았으나 무용지형의 사람 무용지물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기도해서 세계의 복음의 전초기지가 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여 복음의 전초기지를 나로 만들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이 헛되이 흘리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일하게 하옵소서 내 이름으로 병고쳐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라 주님의 말씀이 말씀하셨으니 나세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그리고 기도 못하게 하는 악한 미혹의 영아 신앙생활에 하나님과 어거장 놓게 하는 원수같은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능력없는 자에게서 떠나가라 병자에게서 떠나가라 억매인데도 풀어놓고 떠나가라 예수님의 명하느니 떠나갈 지오라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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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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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 나간 질병 귀신아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아멘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종을 써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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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